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발표하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드리는 시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 내일 저도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방송 그리고 강의 이런 강의를 못 올려드려서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발표를 준비하다가 제가 느꼈던, 발표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8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강은 좀 짧고 어떤 강은 좀 길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전체 목차를 좀 소개해드리면 발표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오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준비하는 법, 그 다음에는 어떻게 훈련하는 법. 준비와 훈련은 다르죠. 발표 자체를 준비하는 거랑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훈련하는 거에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발표를 시작하는 방법. 발표의 시작이 보통 반 이상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첫 만남에서도 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발표 시작하기, 그 다음엔 발표 진행하기, 그리고 발표의 요령을 좀 묶어서 좀 서머리해서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관리까지 8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 강좌는. 오늘은 발표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표 준비하기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짧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린 발표 강의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 읽고, 제가 컨텐츠를 구성할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협상, 직장에서의 상사, 부하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표할 때는 어떤 요령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발표부터, 근데 이 발표만 8주간 또 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발표하고, 그리고 중간에 화술 강좌, 또 말하기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탄력있게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강좌를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려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좌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오프라인 강좌가 좋은 이유는 실제로 오프라인 강좌는 강좌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저는 간단하게 실습할 요령을 알려드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실습하는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음으로써도 상당히 실력이 신장되거든요. 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프라인 강좌를 듣는 분들하고 좀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목소리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서 다음 주부터는 좀 여러분들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프라인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발표의 개요입니다. 발표하면 이제 PT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하니까, 하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PT라고도 하죠. 뭐 프레젠테이션이니까 PT. 발표의 목표는 당연히 청중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행동하는 그 세 가지 단계죠. 이것은 협상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 모든 내가 말하기에 있어서 실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경청하기 위해서 배웠었죠. 부호화 과정에서도 서로가 상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생각이 부호화를 통해서 소리로 돼서 귀로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부호화가 돼서 머리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없이 이해가 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납득이 되고, 그 납득된 행동에 따라서, 납득된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일종의 대화의 과정하고도 비슷해요. 제가 이제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차이점이 있다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죠. 상담할 때도 실은 PT가 필요하고, 회의할 때도 미리 회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고, 설명회, 발표 자체, 발표회, 연수가서나 판매할 때나 모임이나, 다양한 순간에 발표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로 가기에는 조금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발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발표회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발표회는 강연식 발표가 있을 테고, 강의식 발표가 있을 테고, 아니면 제안 PT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PT를 보기에, 실은 준비는 엄청나게 하지만, 보기에 엉성해 보이는 PT, 혹은 PT가 없이, PT라는 건 파워포인트로, 혹은 키노트로 만든 영상, 혹은 그런 장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 간단한 건 어느 걸까요? 지금 강연, 강의, 제안 PT 중에. 강연이에요. 다들 아셨을 거 생각해요. 강연은 실제로 뒤에 텍스트 하나, 아니면 사진 하나, 아무것도 없이, 혹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걸 묶어서 말을 한 거예요. 실은 스티브 잡수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실은 강의나 제안 PT보다는, 저희가 기준으로는 강연 쪽에 가까운 내용이죠. 물론 스티브 잡수가 나와서 강연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묶었어요. 사사분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방금 세 개를 올려놓을게요. 강연 쪽은 좀 PT가 부족하고, 그래 보이는, 그리고 강의는 PT가 꽉 찬. 제안 PT는 PT가 엄청나고, 그 안에서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사사분면 머릿속에 그립니다. 가로축에, 좌측은 논리가 있고, 우측은 감성이에요. 우측으로 갈수록 더 감성적인 느낌, 그리고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좀 더 자유롭고, 좀 창조적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차트가 많고 모방적입니다. 가로축은 다시, 왼쪽은 논리, 오른쪽은 감성. 이렇게 됐을 때, 강연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보다 감성적이고, 보다 창조적인, 좀 자유로운 쪽으로 들어가겠죠. 강의는 그냥 가운데다 놓을게요. 강의를 중점으로 해서. 제한 PT는 차트가 더 많고, 더 논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PT 중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장표나, 시간, 그리고 나의 톤, 이런 구성이 많이 달라져요. 제한 P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한서나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0장의 PT를 가지고, 20분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의 PT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엄청나죠. 실은, 보통 50장이면, 20분이 뭡니까? 한 시간 정도 발표해야, 그 내용을 이해시킬까 말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이건 이제, 그 장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내가 잘 요약하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해서, 상대들에게 인식시켜주는가, 그게 이제 경쟁이잖아요. 이제 그런 제한 PT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머릿속에 배열을 했죠. 사사분면 안에 쫙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거에 더 강점을 가지고, 어느 거에 약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표를 공부하시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은, 모든 말이나 발표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발표는, 준비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게 발표입니다. 그런데 내가, 발표를 잘한다, 나는 타고났다는 생각에, 어, 난 스티브 잡스처럼, 물음표 하나 띄워놓고, 그거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거나, 제안 PT를 한다. 그럼 100% 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차트나 이런 걸 해서,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쫙 늘어놓고, 50페이지짜리 PT를, 20분 안에 사람들한테, 앞에서 강연을 한다? 사람들 다 지쳐서 쓰러져요. 보는 사람들. 이걸 만약에 강연으로 한다면?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을 위해, 어떤 것을 할지, 지금 내, 나의 역량은 어디까지일지, 이런 것들.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지고, 나의 성공한, 혹은 나의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나의 후배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걸 굳이 PT를 엄청나게 막, 차트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차트, PT가, 약간 내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뒤에도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물음표가 하나 있는 장표를 만들기 위해서, 꽉 찬 텍스트를 깎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물음표를 하나 놓고, 그 자리에서 강연이나,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아, 저게 최선이구나 생각하고, 최고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한눈에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해야지라고, 목표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그 스티브 잡스가 준비해온, 그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 출시까지, 모든 것을 관여해서, 내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컨텐츠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음표를 띄워놓고, 혹은 다른 기호 하나, 아니면 사진 하나 띄워놓고, 발표를 하겠다. 나는 원래 말 잘하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이 다 알아요. 오늘, 제가 제목을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를 얼핏 봤어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럴듯한 말에 잘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의 말 잘하는 것만으로, 콘텐츠가 없이, 발표를 하는 것은, 먹혀둘 수 있으나,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할 때는, 100% 깨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기사를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도 그래요. 어린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그냥,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굉장히, 미취학 아동이나, 이런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준비 없이도, 이 친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마치 콘텐츠가 많은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나랑 비슷한 수준인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사기를 칠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치는 거니까. 그렇다고 발표가 사기라는 건 아니에요. 0을 1로 말하는 건 사기지만, 1을 10으로 말하는 건 PR이죠. 우리는 PR을 해야 됩니다. 발표를 PR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한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강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보통 이럴 때, PT 장표로만 얘기하면, 강의는 PT 장표가 없거나, 한 장이어도 충분해요. 물론 장표가 많을 수도 있죠. 계속 넘기면서, 내 어린 시절 모습 보여드릴게 하면서, 다 보여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강의는 어차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늘어놓으면서, 약간 이야기를 풀듯이 풀어나가는 거니까. 강의는, PT가, 내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장표를 보면서, 시각화를 시키는 필요가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필요하죠. 보통 1시간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장표가, 30장 정도 필요하겠죠.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장부터 100장까지 다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죠. 제안 PT는 어느 정도 PT가 정해져 있어요. 그 장표가. 20분이면 장표 50장.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어차피 정해진 것들이에요. 다른 기업도 비슷비슷하게 하는, 제안 발표일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탁탁탁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하면서,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약간씩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 주고, 정말 키페이지에서, 그 차별화를 두는, 이런 제안 PT를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달하고, 차별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인 발표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전략적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짜여진,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하죠. 이런 세 가지 발표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8번의 발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도 계속 이해하고 가보죠. 지금 발표가 거의 정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건, 강의적인 발표밖에 없었는데,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건, 강연 같은 발표밖에 없었는데, 생각하셨다면, 좀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게 다양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발표가 아까 대화랑, 제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는 시각적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하수는, 발표 자료를 보고 읽습니다. 중수는, 발표 자료를 컨닝하죠. 가능하면 청중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중간중간 PT를 훔쳐보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죠. 고수는, 발표 자료를, 사람들이 내 말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고수까지 안 돼도 돼요. 중수까지만 돼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해요. 가장 못 만든 PT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내용이, 발표 자료에, 빽빽히 적혀있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보는 사람은 그걸 뭐하러 봅니까? 그럴 거면 내가 책 보지. 그리고 그 읽는 속도, 그냥 같이 화면 보니까, 그냥 띄워놓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유인물 나눠주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하나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 준비가 없고, 나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런 발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팁, 중요한 팁,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려도 되지만, 미리미리 좀 알려드려야 될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는 제스쳐도 발표 내용이 일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마이크가 스탠딩이냐, 아니면 이렇게 줄로 대어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닐 수 있느냐, 손동작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발표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차렷자세로 서서, 딱 그 지나, 그 교감 정도 하고, 그 시청자들, 청중이라고 했군요. 청중들과 눈 마주침을 수시로 하면서, 내가 텍스트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청중으로 옮겨가는, 이건 제가 또 시선처리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지만, 그 정도만 하고, 다른 제스처를 모르겠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제스처가 과하면, 사람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내가 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차렷자세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차렷자세가 최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차렷자세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숫자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숫자를 드러내, 이렇게 숫자를 표시를 하는데, 수를 쓰실 때는, 기준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연간, 자동차 1만 대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2.5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게 뭐 많아진 건지 적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나이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조사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도 이렇게 띵 말하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래서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런데 그분들이 교통학 전문가고, 우리나라 교통에서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수칙을 살짝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목표가 있는 거면, 비교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그 전후 사정이라든가, 변화율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비교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좀 중요한 팁들을 조금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거는 계속해서 파티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에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는 좀 진보할 수 있는데, 3P라고 많이 나옵니다. 3P. 많이 들어보셨죠? 발표의 3P가 뭐죠? Purpose, People, Place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People은 참석자, 청중들이죠. 그리고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아까 발표의 세 가지 특성, 강연, 그리고 강의, 그리고 제안 발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눈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뭐 사람들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발표를 함으로써 누군가를 이겨서, 누군가보다 더, 다른 기업보다 더 나은 것을 어필해서, 우리의 제품을, 여기다 납품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제품 납품하려고 하는데, 지금 감동적인 얘기 얘기하면서, 청중들을 울리면, 감동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중간에 끌려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은 감동을 바라고,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수치들을 쫙 늘어놓고, 지금 우리나라에 취업률 어쩌쩌쩌 하면서, 끝까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도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런 얘기만 하면서, 하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렇게 목적을 처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중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따가 공간하고도 좀 맞물린 이야기니까, 공간이랑 또 얘기를 할게요.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인구 통계적 특성이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아니면 종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걸 막 굳이 안 따져도, 그런 성향의 집단에게 내가 그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발표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강연은 한편으로는 좀 쉬울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스티브 잡스처럼 제품 발표이나 이런 거랑 다른, 정말 전형적인 강연들은 좀 쉬울 수가 있는 게, 청중들이 호의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돈을 내고 내 강연을 들으러 왔단 말이죠. 나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럼 나는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돕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태도는 호의적이죠. 그런데 제안 PT는 어떨까요? 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죠. 정말 저도 이제 처음에 20대 초반에 제안 발표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음악을, 약간 자기 최면을 걸고, 발표장으로 나가서 발표를 하고 딱 나왔는데, 이제 제가 운 좋게 그런 경험을 얻은 거예요. 굉장히 큰 제안 발표였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별로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 발표를 할 기회를 줬었죠. 그래서 그 발표를 맡겼던 이제 그 선배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 잘했다고 하나도 안 떠네? 체질이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랑 이제 바로 옆에서 붙어서 같이 해줬던 그분이 제 등을 이렇게 두드려줬어요. 그런데 실은 제 등줄기에 땀이 흥건했거든요. 그 내부는 약간 쌀쌀하다 싶을 정도의 날씨였는데, 등이 완전히 젖어있을 정도로 흥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등을 두드려준 그 사람만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손으로 느껴지는 그 땀의 흥건함을 보고, 저한테 이제 살짝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했죠. 그때 순간에 이제 교감이 있는 거죠. 아, 힘들었겠구나라고. 타고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애를 썼고, 감추는데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한 이유는 그 상황을 엄청나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반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맨어리니에 빠져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내가 등줄기에 땀이 흘렀던 이유는, 저를 적으로 규정한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적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맨 앞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의,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의 돈을 얻어서 저희의 어떠한 시스템을 거기다 넣어야 되니까,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책 잡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속대말로 갑이지만, 또 그 사람들의 돈을 통해서 저희는 또 어떠한 시스템을 펼치고, 프로젝트를 펼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다른 기업을 이겨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죠. 물고 떠들려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도 당연히 호의적이지는 않겠죠. 그런 태도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논문 발표를 하시는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회사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부 발표도 있겠죠. 근데 학부 발표에서 교수님들이 본인을 평가하지만, 그게 대학원 발표나 회사 발표보다 더 빡빡하진 않아요, 실은. 대학원에서 발표, 논문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실은 오펜스라고 불리잖아요. 디펜스라고, 디펜스 한다. 그렇게 할 만큼 교수분들, 심사위원분들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격을 해서 그것을 막아낼 정도가 아니면, 이 학교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논문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발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산이 얼마가 오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숨줄, 혹은 회사의 신장률, 그런 것들이 다 달려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감동을 받고, 호호허허 하면서 넘어가진 않겠죠, 당연히.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태도가 좋다고 해서 준비를 덜 하느냐, 아니면 더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감안하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도가 좋으면, 질의응답이 어떤 것이 올지, 태도가 나쁘면 질의응답이 이런 것이 올겠구나, 이런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관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제스처 같은 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좋다는 OK 표시도, 어떤 나라에서는 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항상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런 유머나, 아니면 지루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아까 인구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속한 현재 상황들,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 앞에서 처음에 낸 남자인 제가, 뭔가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요즘에 뭐 알고 있는 그런 개그나 이런 거를 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남편 욕하는 게, 남편 욕 한 번 하면서, 아니면 뭐 그렇게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던져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성별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이 있을 때 성차별적인 개그를 한다.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렇다면 남성만 있을 때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두 번째, 청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PT 그냥 던져놓고, PT 메일로 보내놓고 가서, 혹은 USB에 담아서 가고 그러는데,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USB에 딱 담아서 갔는데, 거기 USB 꽂는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 USB 꽂는 데가 없는 데는 거의 없지만, 그리고 USB가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일찍 가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테스팅을 하고, 제가 몇 시간 후에, 발표 몇 시간 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입장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말씀드리겠지만, 테스팅하고 다시 나가서, 더 어떤 이제 좀 전술적으로 들어가긴 하겠죠. 이런 설비 같은 거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레이저 포인터를 거기서 제공을 해주는지,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가 필요한 곳인지 아닌 곳인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실은 그것보다 또 추가로, 거기가 굉장히 밝은 곳이면, PT의 대비율을 더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배경을 검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쁘게 하기 위해서 파스텔톤으로 했다가, 거기 밝아가지고 대비가 낮은 바람에,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PT가 이쁜 디자인, 그 이전에, 그 가시성입니다. 얼마나 그, 눈에 잘 들어오는가,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물론 제가 만드는 PT는,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훌륭하진 않아요. 물론 그리고 디자인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죠. 하여튼, 근데 교육장의 그런 특성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는가. 200명 수용하는 공간에, 뭐 한 5명 들어온다. 정말 힘들어요, 발표하기. 기운도 안 나고. 이건 뭐 제 특성이 그럴줄 모르겠는데. 10명 들어오는 곳에 10명 딱 들어왔다. 뭐 그건 또 괜찮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강의를 한다. 10명을 데려 놓고 강의를 한다. 한 명 한 명 질문하고, 그 상대들에게, 뭔가 내 의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물어보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100명인 수업에서 그렇게 한다? 내가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는 순간, 나머지 99명이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5명인 앞에서 발표를 한다. 그게 학생이야.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면 못하죠. 그렇게 이제 공간과 참석자의 특성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도 필요가 하겠죠. 뭐 나머지 뭐 시간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발표의 3P라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고 오래 전부터 언급되고 있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꼭 고려를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왜 하는지. 이건 발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다들, 그냥,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실은 많은 일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죠. 이런 발표 같은 것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발표의 계유에서 말을 하는 게, 매러비안의 법칙을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말 내용은 7%고, 비언어적 요소가 93%다. 라고 하는데, 실은 제가 화소공제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할 때,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신뢰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은 핀트가 어긋나 있긴 합니다. 이게 바드링 기재의 중요성, 혹은 어떤 것을 발표해서 중요시 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PT를 그래만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발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언어적 메시지, 말의 내용이 7%고, 비언어적 메시지, 93%가 목소리, 성량, 음성, 아니면 바드링 기지, 아니면 시각적인 요소들. 그래서 이걸 PT에 적용을 해가지고, PT의 컨텐츠는 7%만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93%가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적용하려고 한 실험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렇게 인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박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예시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첫인상이 보통 이제 5초 안에 결정된다. 2, 3초 안에 이라는 얘기도 있고, 7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뭐 실험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복구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뭐 40시간이라는 연구도 있고, 뭐 3일이라는 연구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확한 수치를 알 필요는 없지만, 첫인상은 금방 결정되고, 그것이 복구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도 처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그 4강이나 5강쯤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제를 선정할 때는 가장 크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물론 당연히 내가 잘 아는 걸 해야죠. 내가 잘 아는 걸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중의 지식 정도입니다. 청중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청중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 청중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해요. 청중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지루하죠. 다 아는 이야기를 뭘 또 하고 앉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고 서 있겠네요, 발표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와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 외계어처럼 들리고 지루한 게, 교수님만 아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이야기와 모른 이야기를 가능하면, 어느 정도 비효율로 섞어가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좋은 교수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를 그냥 좀 쉽게 풀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어려워하고 지루해야 하는 이유는, 다 처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제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거, 이거는 청중 입장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발표하는 사람이 애 같고, 그래서 내가 교수라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 지루하죠. 실은. 좀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 매년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또 들어야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건 또 지루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하는 이유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열할지를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생 입장에서 발표를 한다 했을 때, 그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다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 지식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교수님 지식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지식 수준에 맞춘, 그래서 호응도가 좋은 발표를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수님들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되, 교수님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표를 넣어서, 그런 한 방을 줄 수 있는 발표가, 더, 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앞에 사장님이 앉고, 부장님이 앉고, 대리가 앉고, 사원들이 앉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요? 사장님한테 맞춰요죠, 당연히. 내가 개발자 대표로 발표를 하는데, 개발자가 200명이 쫙 앉아있고, 그 앞에 사장님이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어려운 용어 안 쓰고,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하면, 자료창고라던가, 물론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아시겠지만, 개발자들이 쓰는 그런 어려운 용어보다는, 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꿔가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이것만큼 어려운 발표가 실은 없긴 해요. 그래도, 발표의 목적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개발자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사장님의 결정을 바란다면, 사장님한테 맞춰야죠. 나머지 사람들이 지루하더라도. 이것이 발표의 목적과 주제 선정, 이런 것들이 맞자 떨어지는 거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도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그 안에서 청중의 지식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겠죠. 굳이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를, 만약 내가 주제를 선정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굳이 내가 어려워하고 불편한 주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가능하면, 내가 좀 잘 표현할 수 있고, 좀 편안한 주제로, 우리가 좀 화합할 수 있는, 화합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주제를 정했으면,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준비하고, 그럴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발표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대화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 내용을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발전할,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강의가 올라오고, 지금 유튜브용, 화술 강좌를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이제, 마법의 한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계속 배워가면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좀, 답이 있는,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라는 강의를 했는데, 답이 바로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답을 찾아가는 강의가 훨씬 좋지만, 지금 당장 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뭔가 답을, 보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수용하야, 마법의 한 문장이라는 강의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제작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혹시, 저희 채널 찾으시면, LBC 방송국이라고 찾으시면 돼요. 유튜브에 LBC 방송국이라고 치면, 화술 강좌를 비롯하여, 뭐 연수살인, 엑스파일, 그리고 강남오빠 연예운수 등, 다양한 LBC의 방송들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광고도 좀 많이 봐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LBC 방송국 소장 임철웅이었고, 다음주에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 LBC 방송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